자, 반갑습니다. 애니메이팅 4강, 오늘은 워크 앤 런 사이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캐릭터 애니메이션 해봤는데 저번 시간에 했었던 거는 상체만 하는 거였죠. 약간 액팅이 들어간, 이제 거기서 심화로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이 전신 해볼 건데 전신을 이제 여러분이 할 때 가장 많이 하게 될 움직임이 어쩔 수 없이 워크랑 런 사이클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런 사이클은 뭐 달리는 거는 그렇게 흔히 흔치 않더라도 걷는 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지. 여러분이 뭐 영화를 보던 아니면은 애니메이션을 보던 보면은 캐릭터가 무조건 어쨌든 걷게 되잖아. 히키코모리 캐릭터가 아닌 이상은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워크랑 런 사이클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쉽게 그릴 수 있을지 그 원리랑 이런 거를 설명을 해줄게요. 자 쌤이 일단은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어제 또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자 캐릭터 애니메이션 저번 시간에 했었을 때 얘기를 했지만은 모든 움직임, 캐릭터든 뭐든 모든 움직임은 앞에 있는 바운싱볼이랑 에센시 커브를 적용해 가지고 만든다고 했잖아. 여기 있는 워크 사이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 할 거예요. 맨 처음에 걷는 거를 맨날 요전에 손 같은 거 그릴 때에도 있잖아. 요즘 손 강의 했었을 때 그때도 가장 일상적인 손을 오히려 제일 못 그린다고 그랬어 학생들이. 이게 가장 일상적이고 자주 보는 움직임인데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에 항상 놓치고 있어서 그래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 해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볼게. 이게 들어가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전에 캐릭터 애니메이션 얘기했었을 때에도 그런 거 있었지. 연기를 이제 직접 뭔가 하는 그게 있어야 된다고 애니메이터가 스스로. 그래서 친구한테 이렇게 폰 맡겨놓고 연기하는 거 찍고 그런다고 그랬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애니메이션과 들어가 보면은 이거 야 나 좀 해봐 하면서 또 이렇게 또 일어서가지고 또 왔다 갔다 걸어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여기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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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왔다 갔다 걸어 다니면서. 그러다가 막 이렇게. 맞나? 이렇게. 막 이러는 애들이 있을 거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또 걸을 때 본인 걷는 거를 계속 관찰을 해보고 내 몸이 어떻게 되나. 근데 다리가 어떻게 움직이나. 팔은 어떻게 움직이나. 이거를 직접 여러분들이 관찰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적용을 한번 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바운싱 볼과 에센시 커브 얘기를 했으니까 바운싱 볼 얘기를 먼저 할게요. 일단 몸통 있지. 몸통 여러분들이 이제 그 그릴 때. 워크 사이클이든 런 사이클이든 둘 다 시작을 할 때 일단은 몸통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편해. 이거를 추천을 합니다. 일단 몸통이 어떻게 되느냐. 걸을 때 있잖아. 걸을 때 위아래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지. 그게 사실상 바운싱 볼인 거야.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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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튀는 거야. 몸이 위아래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몸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유는 일단은 다리 때문인데 이 다리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리를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다리. 여기 빨간 게 이제 뒤에 다리고 파란 게 이제 앞다리인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 몸이 아래로 내려오는 이유는 일단은 다리가 두 개가 땅에 다 붙어있고 서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다리 두 개가 딱 바닥에 딱 붙어있을 때 걷는 그 움직임 동안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당연히 몸이 가장 낮은 위치에 있겠죠. 그다음에 몸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이때는 어떻게 되냐. 다리가 이게 서로 이렇게 교차해서 지나가야 되잖아. 하나는 들린 상태에서 지나가고 다른 하나는 다리가 하나만 지금 바닥에 붙어있으니까 이게 꼿꼿하게 서가지고 몸을 이렇게 지탱을 해야 되는 거야. 되게 찰나의 순간이지만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벌어져 있던 다리가 여기서는 하나로 합쳐지고 수직으로 이렇게 다리가 서게 되니 당연히 가장 높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움직, 그 걸음걸이라는 거는 그다음에 여기 이 교차되는 거 여기, 여기 지금 다리만 바뀌었다뿐이지 모양은 지금 같은 거지. 다리 위치만 바뀐 것 뿐이고 모양은 같은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다리랑 몸통을 먼저 잡고 들어가면 되게 쉽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순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몸통. 몸통은 아까 말했다시피 이게 바운싱볼이라고 그랬죠. 바운싱볼은 어떻게 돼? 이게 통통 튀니까 요즘에 얘기했었을 때 튀고 공중에서 이게 점점점점 공중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점 천천히 갔다가 그다음에 공중에서 살짝 멈췄다가 천천히 떨어지면서 쿵 그다음에 이게 반복이 된다고 그랬지. 이게, 이게 바운싱볼 그 원리라 그랬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은 맨 처음엔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공중으로 갈수록 점점점 천천히 간격이 짧아지죠. 앞에 그림이랑 뒤에 그림 간의 간격이 눈에 보이지? 간격이 점점 짧아지고 떨어질 때 간격이 점점 멀어지게 되죠. 바운싱볼인 거야. 그래서 얘를 플레이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튀는 모양이 생겨요. 이렇게. 실제 사람 몸이 이래요. 참고로 여기서 미리 얘기하는 거지만은 샘이 지금 알려주는 워크사이클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 워크사이클인 거야.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걸음걸이가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고 체형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달라요. 사람마다. 근데 가장 기본값, 여러분이 나중에 응용을 할 수 있게 가장 기본값의 워크사이클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몸통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통통통 기본적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다. 귀엽죠? 되게 통통 이렇게 막 튀고 있죠? 샘 자자 캐릭터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다리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다리 같은 경우도 샘이 지금 다리마다 그 레이어를 다른데다 그랬어요. 앞다리, 뒷다리를. 이렇게 헷갈릴까봐 그런 건데 다리를 보면은 이제 그 뭐지? 여기 몸통 같은 경우도 공중에 떠 있는 쪽을 향해서 점점점점 간격이 좁아지도록 지금 만든 거지. 채운 거지. 다리도 마찬가지라서 이쪽 가운데 쪽으로 가는 쪽이 가운데 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간격이 좁아지게 그런 식으로 움직임을 만들면 이렇게 다리가 생기게 돼요. 지금 보면은 다리가 바닥에 붙었다가 가운데로 갈수록 점점 느려졌다가 다시 빨라지죠. 바깥쪽으로 가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그렇죠. 가운데를 지날 때는 속도가 느려졌다가 이제 바깥쪽으로 갈 때 점점 빨라지죠. 움직임이. 여기에 반대쪽 발을 또 붙여서 보면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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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가 지금 생기게 되죠. 이런 식으로. 거엾죠. 여기에 붙여놓으니까 또 이게 붙여놓으니까 딱 이해가 되죠. 다리가 양쪽을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이런 식으로. 교차된 것도 지금 자연스럽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다리 그릴 때에는 요런 부분 같은 경우를 여러분이 이제 잘 해줘야 돼요. 앞다리, 뒷다리 이런 구분 같은 게 잘 나게. 이런 식으로. 여기 엉덩이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사타구니 부분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분이 잘 나게 이렇게 그려주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워크사이트가 끝났어. 사실상. 여기서부터는 끝이야. 이제. 그 다리. 여러분이 이해를. 다리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몸통 이해를 했고. 너무 간단해가지고 요전에 말한 대로 키포즈 잡아 넣은 다음에 사이사이를 채우는 것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 여기 있는 다리 이것도 복잡해 보이지만은 여기 있는 이 다리와 여기 있는 이 다리 사이를 채우고 그 다음에 이 다리에 사이를 채우고 사이사이를 계속 채우는 식으로 인비트윈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그려보면은 아 이거 진짜 간단한 거구나. 사이사이 채우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거를 바로는 못하겠지 계속 돌려보면서 이제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되겠지. 본인 몸도 계속 관찰을 해보면서 본인 걸음걸이나 이런 거를 여기에다가 이제 그냥 다리만 있으면 심심하잖아. 그래가지고 팔을 한번 넣어볼 거예요. 요런 식으로 팔을 요렇게 키포즈도 팔을 미리 잡아놨습니다. 자 팔 같은 경우는 팔 여기서 이제 에센시 커버가 들어가야지. 여기에서 팔 여기에서 팔은 약간 또 애니메이팅을 다르게 해야 되는 게 이거는 진자 운동이잖아. 그래가지고 얘는 오히려 바깥쪽으로 갈수록 점점 느려져야 돼요. 다리랑 다리랑 다르게 하는 거야. 다리는 가운데 쪽 안쪽으로 갈수록 점점점점 간격이 짧아지고 느려지는 거였잖아. 얘는 진자기 때문에 진자가 뭐야. 이렇게 있는 상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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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는 게 진자잖아. 그쵸? 그래서 얘는 가운데를 간격을 넓게 해가지고 빠르게 하고 바깥쪽 여기가 점점점 느려지게 이런 식으로 요렇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채워보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정 운동이 되고 그 다음에 에센시 커브를 지금 적용을 해가지고 그린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 팔 부분 있지. 손 끝 부분. 팔이 이렇게 S로 갔다 C로 C 모양으로 갔다가 여기서 지금 또 그 뭐지 손 부분은 이제 뒤늦게 도착을 하죠. 요전에 말했다. 에센시 커브 관성의 법칙 에센시 커브 설명서 관성의 법칙 얘기했었던 거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된 거야. 그 다음에 팔이 가고 손이 그 뒤에 뒤따라서 가고 그래가지고 모양이 이렇게 C 모양이 되는 거지. 여기서 이런 식으로 C 모양 여기서 살짝 S 모양 다시 C 모양 이런 식으로 에센시 커브가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배웠던 그 것들이 여기에 진짜 그냥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야. 자 에센시 커브 하나 더 추가 쌤이 여기 목도리를 추가를 했습니다. 근데 목도리 같은 거 최종으로 나온 거는 일단 이거거든. 목도리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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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게 요전에 얘기했었죠. 이 축이 되는 부분이랑 끝부분이 다르게 움직인다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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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면은 목도리 끝부분이 지금 몸통이랑 연결되어 있는 축이랑 같이 보면은 이게 다르게 움직이지. 지금 요렇게 요렇게 근데 이것도 좀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요전에 에센시 커브 얘기했었는데 이거를 되게 좀 어려워 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목도리 끝부분 있지. 지금 몸통이랑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 요런 식으로 일단 한번 그려놔 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좋냐. 여기 지금 이게 지금 목도리거든. 여기 있는 게 목도리. 얘를 한 칸을 여기 뒤에 얘를 한 칸을 뒤 이거 전체를 선택을 해가지고 한 칸을 뒤로 옮겨. 뒤로 옮겨.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애 있지. 얘를 앞으로 빼. 그러면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 맨 처음에 이렇게 가지만은 얘가 먼저 가고 얘가 뒤늦게 출발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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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게 되는 거지. 요거 꿀팁입니다. 요거. 요런 식으로 하면 엄청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이게 되냐. 지금은 이런 식으로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이걸 끄고 앞뒤를 바꾸면은 요렇게 요렇게. 그치. 다르게 움직이지. 그 다음에 여기서 선만 연결해주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요 손도 이렇게 해서 몸통이랑 목도리랑 이 손이 다르게 움직이는 거를 여러분이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센시 커브를 적용을 해가지고 말이죠. 에센시 커브를 하기보다는 에센시 커버 하면서 배웠던 관성의 법칙을 여기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간단히 지금 그러면 러프가 다 끝났어. 러프 이렇게 끝내놓은 상태에서 요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요렇게 요렇게 그려놓기만 하면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클린업까지 하면은 움직이고 있는 캐릭터가 딱 완성이 되게 되죠. 어때요? 되게 쉽죠? 간단하죠? 그래서 지금 이게 기본 그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지금 총 프레임이 몇 개가 들었냐. 정확하게 24프레임 그림이 총 12장 들었어요. 한 이미지당 그 두 개 프레임을 가져가가지고 그래서 이게 기본 값이고 여기서 이제 런사이클로 한번 들어가 볼게. 런사이클도 간단합니다. 런사이클은 뭐냐. 달리는 거지. 이것도 바운싱볼이야.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근데 대신에 걷는 거는 이제 천천히 걷잖아. 천천히 이렇게 발을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거는 뛰는 거는 기본적으로 힘이 세게 들어가기 때문에 공중에 한번 떠. 사람 몸이. 살짝. 자. 그 공중에 뜨는 순간이 공중에 뜨는 순간이 가장 높은 순간. 자. 요렇게 움직이고 빠르니까 이거는 지금 그림이 아까는 12장이 들어갔잖아요. 지금은 8장 밖에 안 들어갔어요. 8장 밖에 안 들어갔고 그래서 16프레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엄청나게 빠르게 위아래로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아까 말했다시피 다리가 가장 낮은 때는 이렇게 딱 착지를 했을 때고 이렇게 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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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뛰죠. 지금. 가장 높이 있을 때. 그게 이제 팍! 땅을 차고 올라가지고 공중에 지금 떠 있을 때야. 그.. 공중에 순간적으로 찰나의 순간에 딱 이렇게 공중에 허공에 떠 있는 상태. 그게 이제 이게 가장 높이는 상태고 떨어질 때에는 아까랑 약간 좀 다르지. 워크사이클이랑 약간 좀 원리가 다르지. 워크사이클은 이 바닥에 한쪽 발이 붙어있는 게 가장 높은 거였잖아. 근데 얘는 반대야. 얘는 공중에 떠 있을 때 이제 가장 높고 바닥에 떨어질 때에는 공중에 떠 있다가 바닥에 떨어지니까 충격이 어때? 확! 쩌게 되잖아. 그러니까 몸이 확! 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런사이클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아까 말한 대로 기본값입니다. 쌤이 그 발견해낸 그 뭐지? 직접 개발해낸 어떤 가장 기본 런사이클이야. 이게 딱 착지를 했을 때는 충격이 딱 받치니까 스쿼시 돼가지고 이게 지금 다리가 구부러졌기 때문에 또 이게 가장 낮은 그 위치에 있는 거야. 몸통이. 그래가지고 요런 식으로 모양이 나온다는 거. 여기서 이제 속도 내가지고 빨리빨리 들어가겠습니다. 빨리빨리. 자 여기서 이제 몸통 먼저 또 들어간다고 그랬죠? 몸통 같은 경우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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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 거야. 이거는 지금 보면은 엄청 간단해요. 지금 얘랑 얘 이게 두 개 키포지였는데 지금 보면은 이미지가 하나씩 밖에 없어. 지금 사이사이에. 이미지 하나씩만 그냥 넣어주면 됩니다. 사실상 똑같은 이미지야. 그리고 높이도 지금 얘의 가장 차이가 많이 났다가 여기서는 살짝 났다가 살짝 났다가 많이 났다가 그래서 아까 아까 말했던 그 바운싱볼의 원리가 그대로 또 여기에 적용이 된 거지. 대신에 그림 개수가 적어졌을 뿐 그래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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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게 되죠. 지금 여기에다가 발을 또 그려보겠습니다. 아까 얘랑 얘가 있었고 요게 두 개가 이제 키포지였었죠. 여기서는 약간 머리를 써야되는데 약간 머리를 써야되는데 사이를 이제 또 채우는 건데 대신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거는 관찰을 좀 해야되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게 낮은 데에서 이제 뛰어오르기 직전에 높아지는 거잖아. 처음으로 이게 확 높이가 확 차이가 나는 이 단계에서는 이게 땅이 발이 이쪽이 쭉 펴져가지고 높이가 훅 되려면 땅을 이렇게 다리를 쭉 뻗고 땅을 차야되겠지. 그래서 이 모습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사이 채운 거 여기서부터는 이제 착지를 해야되는 이게 다시 떨어져 착지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지금 한쪽이 발 뒤꿈치가 지금 바닥에 그 땅에 이렇게 뒤꿈치가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발이 바뀌었을 뿐 모양은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 발이 바뀌었을 뿐 모양은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보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게 되죠. 자연스럽죠. 엄청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팔을 그려주는데 팔 같은 경우도 엄청 간단해요. 그림이 여덟 장 밖에 없기 때문에 몸이 가장 낮은 상태 여기에서는 팔이 두 개가 다 이렇게 몸 중앙으로 오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거 사이를 채워주는데 그냥 얘에 가까이 이쪽 가장 높이 있는 거에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 사이를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진자 운동 아까 이쪽 바깥쪽으로 가면서 점점 간격이 짧아진다고 그랬잖아.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얘를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제 이거 이외에도 아까 설명했던 대로 목도리를 채워주면 이런 모양이 되고 색깔까지 채워보면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죠. 간단하죠. 여기 이제 숨 쉬는 것까지 넣어주면 커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엄청 쉽게 간단하게 여러분 이게 설계를 하면서 하는 거잖아. 앞에 말했다시피 애니메이팅 할 때 이제 어려운 게 이걸 설계를 안 하고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팍팍팍팍 이걸 처음부터 이렇게 막 하려다 보니까 순서랑 설계 방법을 모르고서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어려운 건데 이런 순서와 그 다음에 설계를 이렇게 잡고서 들어가면 굉장히 쉽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뭐라 그럴까 어 웍사이클이랑 런사이클 그 움직임의 원리도 지금 쌤이 알려주는 거지만은 방법의 애니메이팅 방법의 어떤 그런 것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는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좀 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쪽이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거는 이제 기본값이에요. 기본값. 사람마다 이게 다 움직임이 체형이 다르니까 움직임이 다르게 되고 그리고 캐릭터의 어떤 지금 현재 심리상태나 아니면 성격 이거에 따라가지고 또 다를 수가 있겠지. 이거 같은 거가 여기에서 이제 이 기본값을 여러분들이 안 상태에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액팅 여러분이 액팅이 돼야 된다 그랬지. 기본적으로 연기자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거가 합쳐져가지고 이제 그런 여러분만의 어떤 웍사이클 런사이클 그런 캐릭터 애니메이션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 뭐지. 이거 여러분이 직접 그 뭐지. 해봐야 되는 연기를 해봐야 되는 게 이게 움직임이 그 다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살금살금 가. 그러면 내가 기본적으로 걸을 때는 이런 식으로 걷지만 이렇게 걷지만 만약에 살금삼금 간다? 그러면 몸통 움직임이 더 느려질 거고 다리 움직임도 느려질 거고 그럼 프레임이 24에서 더 늘어나겠지. 48까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이렇게 가면 기본값은 몸통 위아래로 움직이는 기본값이랑 이런 거는 같지만 이 사이사이에 채워지는 게 훨씬 많겠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약간 내가 만약에 빡쳤어. 그러면 빡쳐가지고 누구를 이렇게 빠르게 걷듯이 쫓아가. 그러면 프레임이 더 짧아질 수 있겠지. 이게 거의 아까 런사이클 만큼의 워크사이클이 나올 수도 있겠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런 거 만화에서 나오는 거 옛날 톰과 제리 톰과 제리가 지금 한 지금 80주년 됐다고 하더라고 보면 이제 제리가 뭐 막 막 막 막 막 호르르 하면 이제 막 톰이 와가지고 막 씩씩대면서 이렇게 막 가죠. 씩씩대면서 막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우울한 상황이야. 우울한 상황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막 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터덜터덜 이런 식으로 약간 고개도 이게 힘이 빠지게 되니까 만약에 이게 아까 한 것처럼 씩씩대면서 가는 거면은 이게 어깨 힘이 이렇게 빡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막 간단 말이야. 근데 이게 사람의 몸에 힘이 빠지면은 이게 약간 이렇게 뜨면은 이렇게 이렇게 몸이 에센시 커버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하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학생도 안 오고 뭐 이런 거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은 그 다음에 런사이클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앞으로 하면서 이렇게 달려가는 게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뭐지 여러분 그 여기 나이 어린 친구들이라 잘 모르겠지만 둘리 보면은 둘리는 요러고 요러고 뛰잖아. 약간 여기 요러고 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캐릭터에 따라서 또 그거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본값을 여러분이 알고 이런 식으로 액팅을 해가지고 액팅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돼줘야 돼. 친구한테 부탁을 하세요. 좀 찍어줘봐. 하면서 나 저 뛴다. 그 다음에 와가지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이. 그리고 그거 아니더라도 만화를 많이 한번 봐봐요. 만화를 보면은 이제 어 그 애니메이터들이 애니메이팅한 거를 하나하나씩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뜯어가지고 보면서 하다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가 머릿속에 딱 쌓이면서 어떤 적용력 같은 것 또 이게 좀 더 키워지고 하면서 어 여러분들의 애니메이션을 이제 재밌게 만들 수 있게 하 좀 움직였다고 힘들었을 수 있겠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워크 앤 런 사이클을 한번 해봤고 그래서 어 어 사실상 캐릭터 움직임 그 전체적인 이제 움직임까지 해가지고 알려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다 알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는 거는 뭐냐 이제 액팅적인 면에서 조금 더 들어가가지고 진짜 정말 디테일한 거를 한번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잡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어 마지막 시간인데 어 립싱크 그러니까 캐릭터 입 모양 맞추는 거 있죠. 그거에 대해 가지고 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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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